아 아 안녕하세요 알렉스 입니다 여기 온도에 변해서 와 바다수영 아주 자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 여기는 파도가 그래도 약간 높은 편이에요 오 재미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 재미있어요 파스텔 호텔 모텔 있고 아 여기 저희 모터홈이 저기 있네요 좋죠 위치 아 예전에 저기서 처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만에 다 갔습니다 예전에 차박 했을 때 좋았던 기억 이곳을 찾아서 이렇게 자리를 요즘에는 잡아요 새로운 자리는 별로 없고요 거의 예전에 차박했던 거 Assassins Lost 서포달 보기좋죠 아 샤워하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그랬더니 지금 온몸이 다 녹초가 됐습니다 이제 사과 좀 하고 점심도 좀 먹고 그래야죠 오늘은 여기서 또 차박을 할 것 같아요 인구에 면에서 차박을 마치겠습니다